한국은 민주주의만 위기인 것이 아니고 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가 이걸 옛날에 이제 황쇄 방식의 사냥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간 거죠. 넘겨버렸죠. 이게 이제 사법제도를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오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사법파라는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법으로 죽이려고 하던 시기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야당 지도자를 국가권력 을 동원해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만 위기인 것이 아니고 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는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겠냐. 법리에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한다고 그러 는데 원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 그 점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걸 옛날에 황쇄 방식의 사냥법이라고 했는데 황쇄가 멸종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어서 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쪼 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먹을 게 많은 논바닥 같은 데서 막 쪼으면서 살아와서 그게 이제 환경이 나빠지 니까 금방 멸종한단 말이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건 옛날에 조국 교수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건 말건. 막 쪼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 입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사가 그런 고려 없이 유죄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1심이니까 아직 진행되는 게 11월에 서로 어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온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1월 위기술 이런 건 그냥 언론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 고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요. 1심인 걸요. 아직은. 그거는 이제 지금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야당의 안은.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성이 많으니까 의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검찰은. 우리가 알던 검찰은 없어지고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 수사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리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하자고 가지고 오면 이게 증거가 충분한지 공소유지가 가능한 지를 따져서 기소하고 말고를 결정해 주거나 또는 증거를 더 가져오라 그러거나 대개 우리가 미드 같은 걸 보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결국은 야당이 법안 을 의결해서 보내겠지만 거부권을 발동하고 그래서 재의결해서 폐기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상황. 그러나 이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잖아요. 민주당 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렇게 99% 간다고 말했죠. 그래서 검찰의 목숨은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지지 검사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던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정치검찰의 운명은 지금 시한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하나회를 숙청해서 군사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애던 김영삼 대통령처럼 다음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서 기소청 으로 만들므로서 정치검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검찰 스스로 검찰 스스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아예 저런 짓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요. 여론조사 를 보면 3분의 2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 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하라고 그러 거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 자멸 의기를 택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 그래 봐야 뭘 더 동원하죠 . 지금까지 한 데서. 이미 할 만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더 뭐 쏠 포탄이 안 남아 있을 걸요. 뭐 저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걸어서 또 이리저리 기소하고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를 치유할 수는 없 거든요. . . . . . .